오늘 제가 대부시리 잡으러 오랜만에 왔습니다 지금 미끼 한마리 살아있는거 밤에 어두울때 잡아가지고 지금 제가 한마리 여기에 띄워놨고요 지금 저는 기다리기 뭐하니까 흘림채비 스트레이 라인 해가지고 앞쪽에서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대로 할겠네요 오늘 쓸 원투때는 LDPC에서 나오는 테이커 VIP 30450 릴은 불쌍의 9100 요걸로 앞에 캐스팅 해가지고 흘려서 한번 큰샷에 참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뭐 아무것도 안더라도 미끼 무게로만 놓칠게요 막 나가죠 아 다 잔채기들이 엄청 많은가봐요 툭툭툭툭툭칩니다 계속 큰 녀석이 확 물면 좋은데 잔채기들이 와아 아침먹으로 집 나왔나봐요 오 잡았어요 네 오 좋아좋아 소우 낚시장님 낚시줄에 한 마리 오 장어! 우와 엄청 크다 이야 장어 사이즈 실화입니까? 매단 넘는데 우와 매단 넘는 장어 이제 막 해가 떠올랐습니다 멋있죠 야 낚시 아침에 딱 새벽에 낚시 오면 와 이런 멋있는 환경 볼 수 있습니다 와 너무 멋져요 오오오오 라이브 한 마리 왔습니다 카와이 같아요 카와이 너무 쉽게 딸려오는데 카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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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 애들은 드러뽕을 시전해 줘야 돼 하하하하하 우와 킴와이 킴와이 그냥 라이브 베이트 그냥 삼켜버렸네 와 베이트 잡겠습니다 베이트 미끼 들었습니다 오케이 오오오오 숭어 새끼숭어 해 새끼숭어 자 새끼숭어 자 새끼숭어 오오오 다시 튀어나왔어 대단한데 넣었는데 어떻게 튀어나왔지 오오오 오오오 여기 좀 크다 오 뭐야 오우 까부는데 야 올라와야 된다 뭐야 오우 카와이 좋아 역시 이야 이 정도 돼야 큰 부실이가 와서 먹지 오우 좋아 오 사이즈 너무 좋아 딱이다 딱 와 딱 요만한 사이즈 야 일단 여기 살려놓고 오케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이쪽으로 지나갈게 오우 오우 굿사이즈 오우 굿사이즈 굿사이즈 가와이 자 이렇게 이렇게 달아서 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큰 놈 한 마디 잡아와라 자 출발 잘가죠 자 흘림채미도 이렇게 살아있는 애 달아가지고 흘려볼게요 자 이러면 큰 녀석들이 또 울거든요 가라 오늘 아침은 닭게장 사발면 하하 우와 닭게장 사발면 이죠 근데 이 낚시터에서는 라면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 라미는 문지방 넘어가서 먹어야 돼 자 우와 이면발 음 음 와 좋습니다 자 아침 먹고 힘내서 낚시하겠습니다 와 왔어 오케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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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드롭본 안 돼 하하하하 이야 와 딴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줄 잡고 그냥 생기서 생각 아 아 아 아 와 사이즈는 예 아니 뭐 땅볼이 없네 그 아 아 올 척 이 팔꿔야 아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심 되시 제가 제가 살게요 아 하아... 우와... 이마탑니다 이마탑 진실의 방 좀 땡겨주세요 진실의 방으로... 뚜껑 뚜껑 뚜껑에 넣으면 돼 그냥 오이Don Đi 결촐 할 뻔했다 와- 중간점검 그거 보여 드릴께요 엄청 잡았죠 와 아아... 이안해 많이 들었습니다 오오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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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케이 왔습니다 왔어 아 근데 힘을 안 쓴다 오오 오긴 왔는데 크질 않아 뭐야 이거 부실이 새끼 부실인가 이야 카와이 거 아 아 아깡 아 으 이상 이거 한마디 들었다 이벤 한마디 들었습니다 ,킹,카메라 킹,카메라 사유 야 이 라이브를 니가 먹으면 어떡하냐 얼 꿀떡 삼켰네 꼬랑지가 그냥 밖으로 나왔네 우와 너 어떡하냐 우와 으 야 으 아 예 랑이 살아있어요 와 수고했다 너는 살아나가서 어르신 얘는 이 큰 카와 이 낫다 5 으 아 아 아 아 방금 라이브 걸어놓은거 흔들었어요 잡 nom 오픈들리죠 네 뭐야 으 어 밑에 박았다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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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뭐야 우와 우와 뭐하는 놈이야 우와 우와 킹카네 킹카 우와 야 이거 몇 센치야 야 이거 출자다 출자 우와 진짜 야 어마어마 이렇게 보면 돼 진짜 와 와 야 대박이다 진짜 킹이 많아다 와 후 네 오늘 큰 부실이 잡으러 왔는데 부실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물 들어왔다가 이제 날물 시작돼서 이제 나가야 돼서 이제 나가는데요 아 제가 다음에 와서 큰 씨앗에 부실이 대부실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큰 카와이만 네 뭐 그게 뭐 칠자다 되는 그런 카와이만 잡았죠 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꼭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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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